안녕하세요 주당님들 호이도가 입니다 오늘은 선입견 깨기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과거에 좀 경험이 안 좋았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맛을 보면서 그 술이 정말로 소위 말하는 똥술인지 한번 내 입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술은 생솜 이라는 술이구요 사탕수술을 발효해서 증류해서 만드는 럼이구요 태국의 국민술 까진 아닌데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마시는 술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현지에서 가격이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은 안나는데 300ml 그 작은 병에 한 하나로 5천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잘 파는 곳은 없지만 보통 요 한 병에 2만원 후반대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마냥 똥술이라고 할 수는 없는게 나름대로 국제대회에서 상도 3번이나 받았어요 1980년대에 2번 받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또 한 번을 받으면서 세계인들에게 품질을 인정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생산량이 태국 자국 내에서 소비가 되고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아마 그 양이 1% 정도 밖에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기는 꽤나 귀한술이죠 상잔 내려놓고 위에는 스크류캡으로 되어 있구요 일단 따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셔도 되는건가 본드같은 향이 나구요 제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우리 어렸을 때 그 학교 앞 문방구에 가면 이렇게 조그만한 빨대에다가 치약 같은 튜브에 들어있는 그 약간 찐득찐득한 그 뭔가를 빨대 끝에다가 이렇게 발라 가지고 쭉 짜서 발라 가지고 후 불면은 이렇게 풍선이 만들어지는 그 약간 콧물 같은 그런 점성의 불량 장난감이라고 해야 될 거에요 뭐 그런거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그 화학약품 냄새 있죠 뭔가 알콜 같으면서 본드 같으면서 아무튼 뭔가 굉장히 화학약품스러운 그런 향이 납니다 그 콜라 같은 향도 살짝 있구요 좋게 얘기하면 약간 좀 유칼립투스 같은 그런 화한 향이 같이 나요 이게 참 애매하네요 안 좋게 생각하면 분명히 화학약품 같은 그런 향인데 또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향을 맡아보면 뭔가 과일향 같기도 하고 화한 그런 박하나 유칼립투스 같은 그런 허브의 향도 같이 느껴집니다 아 쉽사리 입이 잘 안가네요 역시 뒤를 봐야 돼요 제가 뒤를 안봤네 뒤에 보니까 럼원액 40%에다가 캐러멜 색소가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천연향료로 라벤더 향하고 생강향이 들어갔대요 아 이게 또 생강이라고 생각하니까 생강 같기도 하네요 네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달콤합니다 달콤하고 달콤하면서 매운맛이 같이 들어오구요 그 다음에 약간 정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약간 생강 같은 그런 알싸한 향이 삭 스친 뒤에 끝에는 굉장히 그 나무의 우디함이 꽤나 진득하게 느껴집니다 되게 근데 그 맛의 베리에이션이 정말 뭔가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그 하나하나 스테이지를 통과하듯이 순차적으로 느껴집니다 되게 재밌네요 또 마냥 나쁘지만은 않아요 괜찮은데 왜 괜찮죠 저는 되게 알싸하고 매콤매콤해서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되게 이 마늘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태국 사람들도 이렇게 원액으로 먹는 사람은 없어요 동남아 친구들은 애초에 술을 원액으로 마시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얼음 타서 맥주도 얼음 타서 먹잖아요 저는 맥주도 얼음 컵에다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가끔씩 그 동남아 길바닥에서 쪼그려서 앉아서 먹던 그 감성을 떠올리면서 얼음 컵에다 맥주를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 친구들은 다 얼음에 먹기 때문에 이 생손도 이렇게 바틀에다가 니트로 따라서 먹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은 콜라 같은 거에 타서 하이볼식으로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클럽 같은 데서 파티할 때 이 큰 아이스버킷에다가 이걸 콱콱콱콱 부어가지고 이런저런 소다나 주스 같은 것들 막 섞고 거기에 과일도 생과일 막 때려 넣어가지고 막 섞어서 그대로 버킷 칵테일로 많이 즐기는 술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제가 태국 갔었을 때의 분위기는 약간 생솜은 조금 아재들이 먹는 술이었고 그 젊은 친구들은 다른 술을 마셨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근데 그게 정확히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생솜은 약간 아재 술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안주가 있었으면 좀 편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향은 조금 적응이 안 되긴 하네요 향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는 화학약품입니다 입에 남는 여운이 막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네요 솔직하게 말해서 니트로는 다시는 안 먹을 것 같긴 합니다 아까우니까 나중에 친구들 오면 그냥 콜라에 타가지고 접대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선입견 깨기 시리즈 1탄이라고 할 수 있죠 태국의 공민 럼 생솜을 먹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민 럼이 하나 있죠 캡틴 큐 뭔가 약간 포지션이 비슷한 그런 술인 것 같은데 또 생각보다 그 맛 자체는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은근히 즐길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원래 이 용도 자체가 칵테일용으로 나오는 술이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생솜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도 버킷 칵테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자기네들도 이거를 원액으로 마셔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 거죠 아무튼 생솜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